마법의 가루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란에서도 나오긴 하네요 금방 깰 수 있는 건가? 여기 폭탄 쏘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총장일 수도 있으니 칼로 다 먹었습니다 이건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랩이 좀 넓어 보이네 한 번에 깰 수 있나 모르겠네요 보물상자 나타났구요 흠 아이고, 빠져네 아 못 지나가게 하려고 길을 다 박아버리는 뭔가 열쇠 얻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되죠 자 지금 요쪽 위도 있고 요쪽 위도 있는데 열쇠를 얻었으니 한번 써보자 어 잘못 들어온 느낌인데 자영이도 떨어지는 돌에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자임빔 파서 쫙 하면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걸 뽑아야겠네 오우 난이도 꽤 쎈데요 그래도 뭐 배고프 잡았습니다 요정 나오셨고 일단 오른쪽을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왠지 끝인 것 같아서 이쪽도 잘 모르겠어요 색상맞추기일텐데 지금 히트를 골라서 이게 류츠가 안되네요 가만히 쓰면 다 떨어지네 아 한 번도 안 떨어지겠구나 가만히 쓰면 다 떨어지네 아 한 번도 안 떨어지겠구나 요정이 또 나오셨고 요정이 또 나오셨고 열쇠가 없어서 열쇠가 없어서 아이고 아이고 위에 안 갔었죠 어 일단 지도를 얻었습니다 맵은 그렇게 안 크네요 아이고 하나 잘못 들어갔네 자 집어넣었으니까 됐고 자 이쪽은 됐는데 어 일단 왼쪽부터 가보죠 바로 앞에 있으니까 여기가 이쪽 방 들어왔고요 아 던전 보스네요 아이고 의미가 없네요 일단 나갈게요 깨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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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으로 맞추려는 것 같은데 네 됐다 음 마침반을 얻었어요 자 이쪽 끝에 보물상자인데 그 전에 열쇠를 하나 더 얻어야 되는데 그 전에 열쇠를 하나 더 얻어야 되는데 일단 뭐 올라가보죠 이쪽 방에 있다고 하네요 아 너무 어이없해 퍼즐이 끝나버려서 그냥 바로 갈게요 시간도 얼마 없고 어 중간 보스가 하나 터있네 시라는 녀석으로 변한다라 츄츄? 아 아 아 색상 폭탄으로 처리 되나 안되네 기호 이런 최강의 족이네 진짜 대각선으로도 발사를 하네요 아이고구구 맞은 줄 알았는데 가브에 맞은 게 아니었네요 그때만 맞으면 죽는 상황이라 요정 한 번 쓰자 가브 12개 밖에 안 나왔네 잡았습니다 요정 나올 때는 잡으면 될 것 같고 이거 워틀결에 보스를 두 마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겠죠 던전을 두 개나 하고 있는 느낌이라 앵글로 잡고 앵글로 간다 생각지도 않던 색상 던전을 깨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지고 있습니다 여긴 뭐 중간에 돌아가는 것도 없어서 그냥 바로 던전 보스한테 갈게요 돌아가는 게 워프하는 파란 홀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안 나왔거든요 귀찮아요 화살로 자 다음 던전 거북인가요 대전제일 왕 돌충 2 보스입니다 어떻게 잡는 거야 칠 수 있나 아 안쳐지냐 화살 되나요? 상태만 이야 시간 벌기 하신다네요 아 어디까지 왜 이렇게 버 북하는 거야? 방어로 후기하고 열심히 때렸더니 끝났습니다 헐 이게 중간이야? 설마 어 요정의 셈이 나왔습니다 빨간색 하죠 오 한 대 때렸더니 쭉쭉 뻗어나가는게 힘이 넘치나봐요 일단 마을로 돌아가고 끝내도록 할게요 너무 지체해서 당황스러운 던전이었거든요 방금꺼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